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 컴백 6 한국 탑건 오비우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하죠 일본의 치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치트 사용자가 많은가 그리고 어떠어떠한 치트들이 있는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팀 이랑 다르게 일본 출신들은 보통 필수 사용자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에이스 컴백이 자기네 나라 게임이라는 데는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멀티에서 일본인을 만나면 매너가 더럽게 플레이 한다든가 아니면 치트를 쓴다든가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실텐데 이거는 굳이 제가 얘기하기도 이전에 이전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도 아주 옛날부터 많이 나왔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랑 왜 일본인들이 이렇게 치트를 많이 쓰는가 그리고 어떤 어떤 치트들이 있는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총 10가지 종류의 치트들을 사용을 하고요 우선 지금은 지난 얘기인데 에이스 컴백 6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에이스 컴백 6 때 리더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pvp 는 미국인들이 거의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캠페인 쪽 스코어 택은 일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리더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일본인들이 패턴화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은 일본인들이 훨씬 더 잘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또 이게 게임이 패턴화가 되지 않고 변화무쌍한 pvp 는 미국인들이 더 잘한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미 에이스 컴백 6부터 pvp 는 일본인들이 못한다 라는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자꾸 치트를 쓰는 이유는 서양인들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일본인들이 자기네 나라 게임이니까 pvp 에서도 일본인들이 1등이고 싶겠죠 근데 도저히 실력으로는 걔네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둘씩 치트 사용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치트 사용자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이게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하나 둘씩 묵인하니까 그래요 이게 왜 묵인을 하느냐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냄새나는 거는 덮어둔다 뚜껑을 덮어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얘네들도 치트를 쓰는 거를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근데 하나 둘씩 늘어 가더니 이젠 서로가 치트를 쓰는 거를 알고 있는데 묵인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그런 열등감에서 이제 치트를 쓰기 시작하는 게 비롯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PVP에서도 이기고 싶으니까 사람이랑 다 똑같잖아요 치트를 쓰고 싶은 욕구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너도 나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묵인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치트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되게 매너가 없기로 유명해요 이 게임에서 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게임을 더럽게 하는지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팀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는데 필수에서 해보다 보면은 아마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본 사람이랑 서양 사람이랑 어떻게 다른지 오늘은 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치트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럼 어떤 치트를 쓰고 있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렉 스위치예요 이거는 단말기 같은 그런 형태라고 해요 네트워크 사이사이에 끼어 갖고 사용하는 단말기 형태의 하드웨어 디바이스예요 이게 그 중간에 끼어 갖고 사용하는 종류의 치트인데 렉을 일으킨대요 얘가 그게 다가 아니래요 사실은 네트워크 사이사이에 끼어 붙여 갖고 패킷 조작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쓰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치트들이 이제 다 렉 스위치에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이게 렉을 일으키는 건데 옛날부터 에이스 컴뱃의 멀티는 네트코드가 안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은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데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가지고 서양 쪽에서는 핑이 안 좋다 그러면은 보통 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킥을 하는 이유가 기분이 나빠서 라기보다는 핑이 안 좋아 갖고 그냥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게 다에요 이유가 그래서 이제 킥을 하는 거고 아무튼 이 렉 스위치는 유명합니다 렉 스위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 기체가 막 순간이동을 해요 막 손오공이 막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막 순간이동을 해요 기체가 그게 이제 렉 스위치를 쓰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고스트 미사일인데요 레이더에도 안 나타나고요 육안으로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본명이 작동을 하는 미사일이에요 그게 그 미사일이 맞으면은 히트 시그널이 갑니다 죽으면 히트 시그널이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미사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뻥 하고 터져요 그게 이제 고스트 미사일이에요 아주 유명해요 이거는 이거에 당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요즘은 잘 안 보여요 1번 2번 넥 스위치 고스트 미사일 이게 이제 어설티 호라이즌 이랑 에이스 컴백 6에서 많이 썼던 치트들이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치트에요 이 두 개가 근데 이제 세븐에서는 이 두 개는 잘 안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고스트 미사일 그래 맞았다 라고 하면은 해당 사용자가 무선 사용자는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못 본 것 같은데 간혹가다 네트워크 문제가 생기면은 고스트 미사일에 맞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스트 미사일에 맞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무선 사용자인지 일본인인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일본인이라 그러면은 무선 사용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고스트 미사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서양 쪽에서 많이 킥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버 파츠 유명하죠 파츠 세팅에는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을 명백하게 넘은 것처럼 보이는 치트죠 이거는 아마 유명한 치트니까 스팀 사용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 파츠를 플스에서도 씁니다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PSM 모드 있습니다 스팀에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명하죠 이게 두 개 네 플스에서도 있습니다 기체 성능 도착 기체 성능 도착 분명히 이 기체로는 나올 수 없는 성능인데 명백하게 명백하게 그것을 상해하는 성능으로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스팀에서 많이 보이는 종류의 치트죠 이 세 개 네 플스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폭이 있습니다 이 자폭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자폭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게임 중에서 기체가 터지는 거는 미사일에 맞았을 때거나 아니면 어디에 충돌했을 때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명백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미사일도 안 날아오는데 충돌도 하지 않았는데 공중에서 뻥하고 터져요 네 이것도 치트예요 왜 치트냐 점수 안 주려고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1등을 하는 거를 이게 보기가 힘든가 봐요 많이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1등을 막 하고 그러면은 옛날부터 아주 많았어요 이거 세븐에서도 자폭을 하더라고요 점수 안 주려고 치트입니다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명백히 미사일이 맞았는데 빗나가거나 아니면 미사일이 히트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점수를 가져가던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문제랑도 많이 얽혀 있기는 한데 명백하게 미사일이 히트했는데도 그냥 막 지나간다라던가 하는 게 일정하게 나타나요 이제 무적 치트입니다 자기가 무적 치트를 쓰는 거를 걸리지 않겠어요 일본인들은 이 위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치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이 스팀이랑 많이 다르게 만약에 F22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F22를 멀티에서 한 3000번 넘게 탔어 그러면 이제 F22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명확하게 성능의 한계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면 구분이 안 돼 그 정도로 정교하게 사용을 합니다 구분이 안 되도록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게 치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 풀타임이 없음 네 스팀에도 있죠 멀티에 이게 풀스에도 있습니다 미사일 막 발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풀스에도 있습니다 무장 성능 판정 조작 네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미사일이 HCA나 HVA나 뭐 이런 명확하게 구분되는 종류의 미사일이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상해하는 성능에 유도능력을 가진다던가 보통 이제 유도능력을 많이 조작을 해요 QAM처럼 아니면 QAM보다 상해하는 유도성능을 가지는 그런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스팀에도 있지만 풀스에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보여요 최근에는 최근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우라오스트에요 우라오스트를 설명하기 전에 일본의 이지메에 대해서 이지메 문화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본인들이 앞에서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혀있다 얘기했죠 만약에 일본타임전에서 한국인이나 혹은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막 일등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기억해뒀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다 준비해놓은 판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즉시 치트가 사용이 됩니다 계속 괴롭혀요 일본인들이 괴롭히고 이제 이런 채팅은 막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진정한 에이스다 막 이게 올라와요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이 1등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막 엄청난 속도로 올라와요 이게 게임이 끝나도 이게 막 계속 올라와요 대기 대기 화면에서도 이게 계속 올라와요 진정한 에이스다 일본 사람들이 이기고 있을 때만 그리고 이렇게 막 가지고 놀다가 몇 판 하다가 이제 킥을 해요 네 당연히 여기는 치트가 동원이 되고요 치트를 사용을 해서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힘을 못 쓰게 판을 다 미리 깔아 두는 거예요 이거에 당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지메예요 이지메 에이스 컴백 6부터 있었던 일본인들의 이지메 문화고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거라서 근데 다 잘 드러나지도 않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치트에 당한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근데 명백하게 이거는 이지메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세븐에서도 이게 이지메이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해요 악명으로 유명해요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안 좋게 봐요 저를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를 안 좋게 봐갖고 저만 만나면 다 치트를 써요 그래서 다 걸렸죠 치트 사용자 고발 시리즈가 제가 예전부터 이 사람 치트 쓰는 것 같은데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었는데 증거를 잡아가지고 올리는 것들이에요 다 그게 제가 되게 유명해요 악명으로 아무튼 우라호스트를 설명을 하려면 이지메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 왜 이게 제일 악질이냐 방장이 제가 방장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럼 모든 통신은 방장을 기준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일본인이 들어오면요 진짜 호스트는 일본인으로 바뀌어요 방장이 한국인인 저가 방장인데 제 게임에 들어온 일본인이 진짜 호스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치트에요 치트 호스트를 바꾸는 치트에요 일본인도 이런 것까지 씁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장이면요 킬 시그널이 제일 빠릿빠릿하게 가고요 미사일을 쏘면요 그 신호가 제일 빠릿빠릿하게 가요 방장 기준으로 처리되니까 그래서 방장이 무선이면 절대 권력을 휘두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무선 사용자가 방장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일본인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뭐다? 그 일본인이 치트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라호스트에요 우라호스트 진짜 호스트는 일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트를 강제로 바꾸는 거예요 흔히 독을 풀었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렇게 독을 푸는 거예요 방에다가 그래서 호스트를 다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종류의 치트가 있어요 제일 악질이에요 이게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치트를 써요 아마 이거보다 더 기상천외한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일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서양 쪽이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다고 했죠 에이스컴뱃 6의 PVP 세계 랭킹에 1위부터 100위까지 전부 다 미국인이었어요 다 거기에 일본인은 한 명도 없었고요 전부 다 미국인이었어요 다 세계 삽도는 미국에 있는데 아무튼 일본인들이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서양인들 저를 포함해서 일본이 아닌 사람들이 1등하는 거를 보기 싫으니까 점점점점점 더 강력한 치트를 들고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걸리지 않게 사용을 해갖고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점점점점 서양 쪽 탑번들도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저 역시도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력한 거를 계속 들고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필수에서 이러시면 개정 정지당해요 심한 경우는 기기뱀까지도 당합니다 절대 이런 짓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일본인들이 이게 전국민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제재가 안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알고서 쓰는 거예요 이즘에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절대 제재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쓸 이유가 없죠 필수 쪽에 예전에 한번 칼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 대거 다 개정 정지 먹어서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소니가 다시는 그런 짓을 벌이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치트를 쓰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게 치트를 써도 탑건들한테 다 털리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저한테도 몇몇 사람은 저한테 막 비비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저한테 다 털려요 탑건들한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정정당하게 PVP라면 실력으로 이겨야지 이렇게 치트를 쓰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치트를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서양 쪽에서도 치트 쓰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팬 무조건 퀵이에요 그냥 알려주면은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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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